자 오늘 먹을 것은 이건데 미니쏘 전보 닭다리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상관없고 맛잇니다 이럴 때 안 맛잇니다 흠 파슬리 진짜 맛있다 아 봤어요? 감사합니다 네 이거 방금 먹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? 그냥 엄청 크지 이거 맛있어 이거 이건 계란 만취까지 음 음 음 음 음 사랑이 맛있어 음 음 음 사랑이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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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맛인데 이 새벽에 먹어있다 루플렉스 응? 아 이거 그냥 다시 한 입 팽 갈 거 같습니다 이게 그냥 아 근데 이거 밥이 이거 까르보나랑 불닭 밥이랑 먹으면 맛있겠다 알코스 생리 생각해 고맙습니다 메뉴 너무 하죠 이게 아 이거 밥이랑 먹으면 맛있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어? 진짜 맛있다 이거 응? 이야 맛있다 응? 여러분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까르보나랑 불닭 별로 안 맵거든 진짜 아예 안 매워 근데 이건 근데 이거 짜다 짜다 확실히 짜 짜 따네 이거 나 태어나서 까르보나라를 먹어본 적이 없어 아 스파게티 먹어먹구나 음 음 음 음 음 음 준비말이 맞아 맵진 않고 짭조름해 이게 300 넘게 있는데 짠 한번씩만 해주세요 음 진짜 맛있다 이맛이네 잘 써 고마워 여러분 하나 둘 셋 어 오늘 왜 크게 틀림이 크게 안나오죠 오늘 음 더 맛있다 이거 음 밥이랑 비록은 맛있겠다 음 그러니까 짭조름보다는 아 뭐야 이거 하여튼 짭조름만 해 그냥 아 감사합니다 두개 아 비빔면 보다 맛있어 맞아 이제 배 좀 찼으니까 은밀하게 가면서 좀 먹을게요 아까 너무 배가 고파서 으 으어씰 나왔어 나왔어 기다렸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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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 다 소화 다 됐어 으음 먹어라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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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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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고 있어 음 야 인형 인형이야 저거 음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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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는 먹을게요.